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 수립과 진영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2023년 7대 지정학 위험, 구조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갈등입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세계의 권력은 미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질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반대 세력 간의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새로운 규범이 수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 이슈들은 글로벌 시장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에 주목해야 할 지정학 위험 7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진영을 만들고 반대 진영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중 양진영 간의 기술과 인력, 자본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군사 충돌 위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북한이 군사도발의 강도를 높이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경기 호환기보다 후퇴기의 지정학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정학 위험의 구조적 상승은 둔화가 우려되는 내년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